안녕하십니까 북부지역 원리사역자 강관순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많은 신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다간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면 땅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주택문제, 교통문제, 직장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자체가 말 그대로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9장 60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한 죽음이란 예수님께서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육신의 죽음과 개념이 다르다면 부활의 의의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육신 영생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생명체가 영생하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진정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복공교회로 초대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 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